다같이 굿보이 아이 잘했어요 고구마 맛있어요 탱 아이구 잘했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햇빛에 한번 더 여기 또 홈디포에 왔어요 꽃 구경하러 왔어요 꽃 볼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지는 못해도 생각 같아서는 다 사고 싶어요 로즈마리도 사고 싶고 예쁘다 자스민도 사고 싶고 잘 캐울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잘 캐울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어쩌면 이렇게 색깔들이 예쁠까요 달러 들어가 봐야지 화분이 잘 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사와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굵은 거 나무뿌리 같은 굵은 거랑 이거는 펄라이트 이거랑 좀 흑하고 섞어서 좀 다시 넣어주려고요 wise 안녕하세요 애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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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ío analyse. 냄새 맡아 라벤더 오 냄새 좋다 라벤더에요 사자주세요 사줄게요 이거 저번에 우리 저거 생각나요? 죽었나? 생기기는 멋있게 생각나 오 냄새 좋아 그거 잡초처럼 피는건데?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꽃 오 이쁘다 찬? 내가 진짜 좋아하는걸 좋아하게 해주세요 향기 좋다 이거 색깔이 이쁘다 이거 그렇게 큰걸 어디였어? 우리거 오스테리아 큰거 너무 커? 너무 크지 그거 내 생각에 그렇다는거지 너무 크지 너무 크지 너무 크지 너무 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